디테치드 블랭킷 스티치입니다 이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스티치 왼쪽 끝에서 바늘을 내보내준 다음에 바늘이 일자 스티치 밑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바늘 밑에 둔 상태에서 바늘을 잡아당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요 두번째 감을 때도 실을 바늘 밑에 둔 상태에서 감아주세요 계속 블랭킷 스티치 모양으로 감아줍니다 원단하고 스티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디테치드 블랭킷 스티치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스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른쪽 끝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스티치 모양으로 잘라주세요